1세트 끝났는데 어떠십니까? 힘도 풀렸고 뭐 이렇게 지금 파이팅이 약간 떨어지죠 파이팅 떨어졌을 때 뭐 파이팅 올리는 방법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좀 긴장이 된 거 같은데 한번 시원하게 샷부터 한번 때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런 예술그룹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저거는 100번씩 한 번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너에서 아까 봤던 거를 바로 시원하게 한번 볼 수 있죠 예술그룹 넘버원 아까 제 영상 배치가 없게 됐죠 아 영상을 돌려봐야 될까요? 이 친구가 찍어져서 정확히 배치를 안 맞춰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100번 해서 성공했을까요? 제 의심이 있었거든요 시원하게 자 팬분들 공 조심하세요 공 조심하세요 공 조심하세요 공 조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 조심하라고 어떻게 한 번 더 하실 건가요? 아니... 아니... 아직 안 꼈어요 아니.. 저 아침에 좀 시원하게 휴려나 잠깐만요 내가 그 3개 담아서 좀 풀린 거 같습니다 유행시 gurney 유튜브 영상은 오늘 경기는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합니다. 제가 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정보. 로톡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첫 변호사님 상담을 하시면 10%가 할인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또 더보기란을 보시면 변호사 상담 50% 할인쿠폰이 있으세요. 잠시만요, 50%? 네. 그럼 이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계속 얇아 보여요.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 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보고 치면 네, 조금 더 두껍게 치면 원래대로 나오시겠죠? 엉덩이를 너무 과하게 빼시는 것 같아요. 자, 정확히 득점합니다. 자, 자, 자. 마지막에 1점. 1점. 이야, 돌아넘을 미리. 이야, 없습니다. 완전 완벽해. 2점. 또 오늘 대결하러 왔지만 배우고 간다는 마음으로도 구매했으면 좀 더 긴장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 돌았고요. 회전 좋습니다. 3점. 아, 지금 김강 프로의 저 표정은 하이럴이 나올 때 표정입니다. 아, 잘 졌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자, 3대 0. 자, 3대 0. 당국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당국에... 상수 한번 해볼까요? 상수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렇죠. 모난하게 상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난하게 상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돌려봤습니다. 굿샷. 와... 갑니다, 갑니다. 조금...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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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니, 일상! 너무 좋습니다. 자, 포즈션까지... 오늘 일상 3등이 잘 맞습니다. 힘이 다 풉니다. 맞아도 크지? 큰 거 같아. 잘못 졌어. 오빠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그렇죠. 아 진짜. 너 해전은 어디 갔어요? 해전은. 해전은. 해전이 부족한. 지금 당신내는 부족해. 입을 틀어막으셨어. 이틀막에. 나는 진짜 일산일본보고 심각해지셔가지고. 와 너무 어려운데. 복불복 찬스권. 복불복 찬스 있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복불복 찬스. 이게 복불복이에요 그런데. 아 근데 이게 적구 수구 공격이 많아서. 네. 요. 안 돼. 복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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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받은 느낌은 어때요? 어.. 제가 여기에 이 팀에 구세주 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구세주 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적 갈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공이 어려웠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작 끼치고 왔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쳐도 이거 못 놨어요 아 그럼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지 공이 어려웠습니다 아.. 맞힌 듯 안 맞힌 듯 너무 얇다 저렇게 얇게 치는 것도 진짜 기술이다 못 맞히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쉽지 않다 아 진짜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2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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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송고 따끔한데요 아..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육도사님 팀도 플로탄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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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다이스 자 콘션 플레이까지 자 대회전 가나요 대회전 대회전 오 좋다 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비케봐요 안 보여요 왜 뭐야 라이스 비케봐요 안 보여요 왜 뭐야 라이스 아.. 아.. 너무 아깐니 너무 아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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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쳤는데 아.. 치고 여기 맞았어요 치고 이렇게 팔에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긴장을 하죠 네 좀 더 긴장을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츠도 하시고 이 판 끝나고 시원하게 한 번 더 가시죠 아.. 시원하게? 아니면 댄스 타임 가지셔도 돼요 아.. 저희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댄스 하면 또 김강상산이겠습니까 아하 무슨 소리야 댄스하면 하지 아.. 댄스.. 댄스.. 댄스하면 하지 자.. 직접 아.. 진짜 어렵네 직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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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만 줄게 네.. 정확히 도사님께 좋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자.. 흰 공 검색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맞춘 것처럼 기쁘까지 자.. 흰 공 검색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맞춘 것처럼 기쁘가 진짜 오.. 연속 득점인가요? 연속 득점! 아.. 4대 4 4대 4까지 따라잡습니다 팀이.. 먹었는데 좀 활짝 웃어주세요 제가 고개를 못 들도록 고개를 못 들도록 아니에요.. 재밌게 치다가 하면 됩니다 아.. 아.. 키스가 나.. 수만나서 안 들어가면 넌 속독점이었습니다 네.. 와.. 좋아요 날 잡으셨다 진짜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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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상하게 갈 뻔했어요 일단 의도는 확실하게 보여요 맞죠 자.. 가야 찬스일지 아.. 네.. 오케이 그린 야.. 얇게 좀 얇게 자.. 얇게 주문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얇아요 얇게 아니였어 아니.. 왜 삼정말을 들어요 이 분이 아니였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 드러날 것 같아요 드러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좀 어떻게 해 되게 해발해 해발해 아.. 너무 얇잖아 아.. 자.. 싸가지 마시고요 신기해 자.. 좋아 보이는데요 설마 그 뒤로 빠지겠습니까? 그럴까요? 설마 아닙니다 100점 성공 5점 5대4 김조철 예술입니다 가영씨가 아니네 자 일단 김가영 토너님께서 오픈브리스에서 나왔다면 저는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야.. 6점 팀을 좀 바꾸지 않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거야 자.. 옆으로 들을 치기 키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키스 역시 무난하게 세고요 우와.. 바짝 써야 됩니다만 길어 길어 길어졌네요 마무리는 조가 깔끔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자.. 한 방에 끝내볼 수 있습니다 선호안님 아이고 아이고 바이브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샷에 자신감이 있어 자 응 아 자 송곳 같은 샷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1등 내가 1등 1등 2등 1등 2등 2등 코나를 누르는데요 오.. 회사님 좋다 고맙습니다 2세트 김앤혁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2세트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어떻게 몸 한번 더 푸시겠습니까? 하하 하하 몸야라 정신을 좀 정신이 없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그 안영원 사장님이시라고 키스당클럽에서 오신 분들이랑 대결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 그게 뭐 주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세 판 다 치시다가 맞네 다 따라잡으셨어요 다 따라잡으셨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너무 긴장하셔서 맞아요 잘 못 치시다가 조촉 조촉하더니 이분들 바로 넉다라졌습니다 다시 잊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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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